2019년 6월 4일 Start!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똥아시대 가자! Follow Follow Me 뭐야? 이거 뭐야? 갑자기? 갑자기 왜그래? 왜 그래? 왜그래?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왜그래! 이거 갑자기.. 누구야? 나 2층부터 가야하나.. 누구십니까? 나 2층부터 가야하나.. 누구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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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e십니까? 빨리빨리!!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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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혹시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혹시..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발.. 제발.. 하지 마시고요 아.. 하아.. 하아.. 흰.. 파랗아.. 대단하네.. 차.. 저거.. 저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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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늘상 그래왔듯이 지금 기운이.. 모르겠어요.. 이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분인 것 같아요.. 전 아까 전에 모습을 봤어요.. 스샤 뜨신 분들이 있을랑 없을랑 모르겠어요.. 빛반사다.. 얼룩이다.. 뭐.. 그냥 다 생각하고 좋고.. 혹시라도 찍으신 분이 있다면.. 게시판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봤어요.. 그 아주머니의 모습을.. 분명히 봤습니다.. 2층 한 번만 들여다 가보겠습니다.. 제발 비행 걸리면 안돼.. 정신 바짝 차려 마이콜.. 알았지..? 정신 바짝 차려라.. 정신 바짝 차려 마이콜.. 올라오셨어요..? 네.. 올라오셔서 보고 계셨습니까..? 뭐야? 아우! 여기가 어디있어? 짜증나게 어디있어? 에휴 잠시만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아주머니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여기 처음 온 것도 아니고 저 아시잖아요 제가 왜 여기를 왔겠어요? 왜 이렇게 위험만 하십니까? 어디 계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죠? 자,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지 이제는 얘기를 하시게요 그만 그만 제가 좀 낮춰드릴게요 제가 옷을 태워드릴까요? 자, 그만 하시라니까요 제가 옷을 태워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그만 제가 여기 있는 게 마음에 안 드세요 제가 여기를 나가길 바라요 제가 여기를 나가길 바라요 아니요, 저 이렇게 못 나갑니다 저 이렇게 못 나갑니다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나갈게요 맞춘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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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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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